아 건너 봐 자 됐어 얘 추운데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나왔는데 그 어린 게 얼마나 겁이 났으면 도망을 쳐 아휴 아휴 하니야 아휴 불쌍한 내 새끼야 경찰에서 병원이고 미화보호소 다 알아보고 있다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말렸어야 되는 건데 못 데리고 나가게 잡았어야 되는 건데 아휴 하니야 내가 잘못했어 아휴 하니야 아휴 어떻게 먼저 아휴 딱 맞네 하니 옷 사러 새벽에 동대문까지 나갔다 온 거야? 아니 이것 때문에 나갔다가 옷도 사 온 거야 뭐야 이게? 미화방지 목걸이 옛날에 하니 애기 때 채워줬던 팔찌 같은 거구나 응 요즘 금값은 진짜 금값이라던데 언니 돈 좀 썼네 애 앞에서 하니야 목걸이 마음에 들어? 응 이모 하니 예뻐? 응 예뻐 미스코리아보다 더 예뻐? 너 아직도 미스코리아 좋아하는구나 할아버지한테 자랑해야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니 어떡할 거야? 하니야 하니야 가야지 싫어 안 갈 거야 할아버지랑 여기서 살 거야 하니야 하니야 싫어 엄마 미워 하니야 하니야 눈 열어 얼른 얼른 하니야 하니야 빨리 문 열어 얼른 얼른 문 안 열어? 하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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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화낸다 문 열어 얼른 하니야 문장 그는 건 어디서 알았대 전엔 저런 것도 몰랐는데 하니야 하니야 아비지 이 방 열쇠 있죠 하니야 하니야 하니 하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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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도 하니 보내기 싫어 그치만 이제는 거기가 하니 집인데 어떡해 하니야 여기가 하니 집이야 하니가 이러면 엄마가 슬퍼 슬픈 거 뭔지 알지? 그럼 엄마 슬프게 하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야지 그냥 여기서 엄마랑 살면 안 돼? 나중에 나중에 엄마랑 같이 살자 언제? 이 다음에 이 다음에 하니 크면 하니 학교 가면? 하니 학교 가면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는 거야? 퍽퍽퍽이 퍽퍽 퍽퍽퍽 감사합니다.